중 2 선주 중 동아연 7과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7과 문법이네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 일단 간단하게 보면 뭐 선생님 맨날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리죠? 그래서? 왜 안 그려지지? 야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표현할 때 쓰느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기준인 현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과거 그리고 이렇게 미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고 얘기했었죠. 우리말에 없는 시제고 보통 이제 뭐 그림상 이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뭐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 완료되었다. 그 다음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뭐를 한다. 그 다음에 과거에 무슨 일이 나서 현재 어떤 결과가 되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4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뭐 완료 시제 완료적인 느낌의 가장 대표적인 뭐 예보 몇 가지 간단하게 들어보면 뭐 I have just finished. I have just finished. 나 그거 방금 끝냈어 이런게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이죠. 뭐 너 그거 벌써 끝냈니? 이렇게 표현하는 완료적 용법도 있었습니다. Have you finished it yet? 이렇게 물어봤었죠. Have you finished it yet?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 Have you finished it yet? 그랬더니 오 예 방금 끝났어요. Yes, I have just finished it. Just 같은 거 뭐 yet? 계속해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완료적인 것들 먼저 쭉 하고 있습니다. 완료적인 거, 경험적인 거, 계속적인 거, 결과적인 거,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예를 들 거예요. Have you finished it yet? 벌써 끝냈니? Yes, I have just finished it. 또는 뭐 벌써 끝냈어요.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벌써 끝냈어요. 이미 끝냈어요. 뭐 already 이런 거 있었죠. 완료적인 용법일 때 많이 쓰는 부사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직 못 끝냈으면 No, I haven't finished it yet. 그래서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에서 Have you finished it yet? 벌써 끝냈니? 이런 거 있고 뭐 방금 끝냈어요. I have just finished it. I have already finished it. 그 다음에 not yet.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 완료적인 용법이었습니다. 이거 색깔 바뀌었네. 이런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완료적인 것들 쭉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경험적인 것들 잠깐 살펴보면 이상해. 그 다음에 뭐 경험적인 것들 뭐 한 번이라도 뭐 뭐 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이런 거 있었죠? Have you ever been to try나? 뭐 너 중국 가본 적 있니? 이런 경험적인 용법이었죠? 뭐 ever 이런 거 들어갔었습니다. 부사로서 Have been to 경험적인 용법이었죠? 가봤으면 Yes, I have 가본 적 있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가봤다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는 단순 과거 시절이에요. Yes, I have 뭐 Yes, I have been there been to China. 그래 중국 가본 적 있어 한 다음에 I went there 단순 과거 시절에 또 이때는 언제 가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I went there in 2012 뭐 2012년에 가봤어 이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이 사용하는 문장에서는 단순 과거 씁니다 이런 얘기 주의사항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험적인 거고요 경험 적용법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쵸 뭐야 경험적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뭐 계속적인 거 계속적인 거 뭐 I have been in 이런 거 있었죠? I have been in 구미 난 구미에 계속 있었어 뭐 이 뒤에는 How long에 대한 대답 붙일 수 있었습니다. 뭐 For 뭐 10 years라든지 또는 뭐 Since I was 9 내가 9살 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것들 뭐 하우로 계속적 용법일 때 특징이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붙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죠 뭐 이외에도 뭐 2010년부터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용법 이었습니다 계속적용법 이었습니다 I have been in 이었죠 그 다음에 결과 결과적인 용법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게 I have lost 이런 거 있었어요 I have lost I have lost my wallet I have lost my wallet 내가 뭐 지갑을 현재 완료 시제로 잃어버렸는데 이 내용 속에는 So I Don't Have It Now Now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결과죠 결과 결과 결과적용법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무슨 시제 안 갖고 있다 현재 시제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는 게 뭐 이 말 굳이 안 해도 I have lost my wallet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결과적용법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I have never seen a blue sky 이런 표현이 있네요 어 나는 뭐 파란 하늘을 본 경험이 없다 경험적이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I have never seen 뭐 너 블루스카이 본 적 있니? 이렇게 묻고 싶으면 뭐 Have you ever seen? 이렇게 물어보죠 Have you ever seen? 블루스카이 이런 식으로 파란 하늘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No, I have never seen a blue sky before 여기다가 뭐 before 이런 거 붙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Before I have never seen a blue sky before Before의 뜻은 전에란 뜻이지만 이제 ago 하고 다른 점은 ago는 어떤 시점에 이렇게 쿡 찍어서 언제라는 ago는 뭐 예를 들어서 10 years ago 뭐 3 days ago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이런 표현할 때 뭐 3 days ago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하지만 before의 전에란 뜻은 덩어리적 현재로 이게 before의 느낌이라 했습니다 before 현재 이전에 이렇게 덩어리적 전에고요 ago는 쿡 찍어 전에고요 그래서 ago는 단순 과거 시제랑 쓰지만 before는 현재 완료 시제랑 쓸 수 있고 보통 경험적인 용법으로 전에 뭐 뭐 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이런 거 할 때 쓴다 했죠 그 다음에 Have you ever thought about 뭐 이것도 경험적인 용법이네 여기 주로 경험적인 것들이 예문으로 나와있네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becoming a teacher? 선생님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플러스 pp 형태로써 pp 형태로써 과거에 시작했던 동작과 그 동작이 현재 상태를 동시에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말에 없는 시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Have you ever been to 이거 하는 거죠 Have you ever 뭐 Have you ever visited 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니? 뭐 이런 식으로 Have you ever been to 가본 적이 있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난 넣고 싶으면 haven't pp hasn't pp 한다라는 거 haven't pp hasn't pp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I haven't smoked 그래서 나는 담배를 안 피웠다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안 피웠다고 하는 거죠 For 10 years 10년 동안 For 10 years 가 10년 동안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료 결과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계속 담배를 안 피웠다 Have you done your homework already? Have you done your homework already?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Yes으로 고쳐주세요 Already 나중에 고등학교 때고 배우긴 배우는데 지금은 아직 배울 때 아니고요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출제 벌써 했니? 이거 완료적이죠 완료 완료적인 걸 묻는 거죠 그래서 방금 끝냈으면 Yes, I have just finished it 이미 끝냈으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그 다음 아직 못 끝냈으면 No, I haven't 나시죠? Not yet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아직 아니다 이런 것들 완료적 영법과 함께 많이 쓰는 부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현재 완료는 계속 완료경험 계속 결과에 대한 얘기죠 완료경험 계속 그리고 결과 결과적 영법은 So 한 다음에 어떤 문장 속에 So 한 다음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계속적 결과적 영법이었죠 I have lost my wallet So I don't have it now 계속적 영법은 보통 For 10 years 나 Since I was 10 Since 2010 뭐 이런 식으로 뭐뭐 이후로라 뜻이죠 뭐뭐 이후로 For 10 years 아까 얘기했던 이것들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경험적 영법은 뭐 Once Twice Three times Ever Never Before 아까 얘기했죠 Before는 해석은 전해지만 시간의 덩어리적 전해다 그랬습니다 Before Have you ever Have you ever 뭐 been to China Before 너 전에 중국 가본 적 있니? 이런 부사와 함께 쓰이고 완료적인 영법은 Already Just Yet Yet 그러면 벌써 Not Not yet 은 아직 이었죠 이런 것과 함께 쓰이고 그 다음에 결과 영법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 미치고 있는 결과를 포함하기 때문에 So 플러스 무슨 시제 문장 현재 시제 문장이 들어있는게 그 문장 속에 그래서 현재 어떻습니다 과거에 나는 뭐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현재 안 갖고 있습니다 이런게 들어있는게 결과적 영법이고 결과적인 영법이 다른 것보다 좀 더 찾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인거 예를 들고 있죠 메리는 5년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공부하고 있다 Mary has studied French How long for 5 years 이런식으로 또는 뭐 그녀가 뭐 10살일때부터 지금까지 이런거 하면 Since she was 10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Since 2010 이런식으로 붙일 수가 있죠 계속적인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것들 그 다음에 I have never heard 난 들어본 경험이 없다네요 I have never heard such a sad story 그렇게 슬픈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뭐 Have you ever heard such a sad story 그렇게 슬픈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니 그래 뭐 한번 들어봤다 Yes, I have once heard 할 수도 있겠죠 한번 들어봤으면 Yes, I have once heard 두 번 들어봤어 Yes, I have twice heard 또는 뭐 I have heard such a sad story twice 이런식으로 Once, twice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구요 경험적인거구요 그 다음에 경험적인거 been to been to 경험적인거 been to been to have been to 가본적이 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건 been in 이었죠 have been in I have been in Gumi for 10 years have been to 가본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료적인거 He has already spent 이미 다 써버렸다 All his money 물어보는거 벌써 다 썼니 이런거 물어볼 때는 Has he spent 이렇게 해가죠 Has he spent all his money yet 이렇게 물어보죠 Has he spent all his money yet 벌써 다 썼어 Yes He has already spent Yes He has just spent No He hasn't spent his money yet 이런것들이 완료적이죠 그 다음에 The girl has lost her dog at the park So She doesn't 이렇게 가겠죠 She doesn't have it now 그래서 현재 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게 So 하고 결과를 붙일 수 있는 현재 시제 결과를 붙일 수 있는게 결과적 용법이다 그 다음에 뭐 결과적 용법은 대표적인 동사들이 있습니다 뭐 Lost라든지 잃어버려서 그 결과 없다 뭐 이런 것들 현재 원료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 그래서 현재 완료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현재 완료의 뿌리는 과거에 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현재 시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말에 없다 그래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자 그 얘기 나오죠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yesterday 뭐 three days ago last week last night 이라든지 언제 when what time 뭐 이런것도 있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전부 다 묶어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현재 완료 시제는 wh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when 자체가 무슨 시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같이 쓰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림 원정 먼저 보면 he hasn't been present present 가 출석한 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그는 출석 안 했다 at the meeting last week 지난주에 이게 이제 웬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웬에 대한 대답이 last week 가 있는데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서로 쓰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he wasn't absent 출석하지 않았다 he wasn't present at the meeting last week 지난주에 회의에 참석 안 했어요 웬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단순 과거 시제랑 함께 쓰인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현재 완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has been to 랑 그 다음에 has gone to 랑 하나 더 했죠 그 다음에 have been in 이랑 비교했죠 그래서 have been to는 경험적이었죠 have been to I have been to China 난 중국에 가본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이 3인칭 단수로 계속 설명했죠 뭐 she has gone to 서울 이런 식으로 그녀는 서울로 떠나버렸어 so she is in 서울 now 를 붙일 수 있죠 이거는 she has gone to 서울 그래서 얘는 결과적 용법 이랬습니다 결과적 그녀는 서울로 가버렸어 그래서 그녀는 현재 서울에 있어 has gone to 수는 결과 have been in 은 계속 이었죠 계속 I have been in 구미 for twenty years 나 20년동안 구미에 있어 이런 것들 이렇게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가버리고 없는 사람은 몇인칭이다 3인칭만 주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ok 색슴 체크 풀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구요 다음 계속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이미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it's difficult 어떻다 어렵다 to walk on earth 지구에서 걷는 것은 it's good 어떻다 좋다 to know how to say hello 인사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그래서 가주어 it 과 진주어 투부정사 명사조용법 요런 것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구에서 걷는 것은 어렵다 이런거 붙이고 싶으면 it's difficult for people to walk on earth 그 다음에 뭐 니가 인사하는 방법 알아두는거 좋다 it is good for you 한다있죠 it is good for you to know how to say hello 그래서 요런거 for people not for you 이런걸 보고 뭐라고 배웠었더라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비교적 긴 투부정사 부문이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 투부정사 주어 역할을 한 부분들은 뒤로 가고 그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놔두는데 가주어 it이라고 부르고 투부정사를 투부정사 덩어리 부분을 진주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it은 가주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뜻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it is easy 쉽다 이렇게 해석하죠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연주하는 것은 그래서 to play the piano is easy 또는 뭐 이 자리에 뭐 요런식으로 쓸 것 같으면 to play 대신에 playing을 쓸 수도 있죠 playing the piano is easy it is interesting 재미있다 to watch birds 조류를 관찰하는 것은 watching birds is interesting 요런식으로 바뀌었을 때 요거 보고 여기다가 r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거나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면 이것도 watching 쓸 수 있죠 단수 취급한다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의미상해 주고 나오네 의미상해 주고 그래서 to do 를 하는 사람을 밝히고 싶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음 여기에 뭐 그렇게 나오는 설명이 별로 시원찮네요 일반적인 경우에 4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그런데 여기에 음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 다시 말하면 누가 어떻다 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뭘 쓴다 오브 플러스 목적역을 쓴다 이겁니다 예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 하나 더 하면 to do에 not 넣으면 뭐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한다는 겁니다 not to do 어순주의하란 말이에요 어순주의 to do에 not을 넣으면 not to do다 never to do 할 수도 있고요 강조하고 싶으면 그래서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for you 네가 to choose good friends 좋은 친구를 고르는 것은 네가 좋은 친구 고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 of you 를 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you are important 가 아닌 거죠 이 문장은 you are important or important or important 라고 표현할 수가 아이고 뭐야 없는 거죠 to choose good friends is important 인거죠 좋은 친구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다 네가 라는 말을 그러니까 네가 중요하다 가 아닌 거죠 이거는 네가 중요하다 네가 중요하다 네가 중요하다 네가 중요하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for you 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for you of you 가 아니고 하지만 it is nice of you to show me the way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 참 당신이 착하군요 이말이죠 it is nice of you to show the way 그래서 이 문장은 you are nice you are nice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you are nice 내용상 you are nice 당신은 나이스 착한 여기 나이스가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선 착한 이란 뜻으로 쓰인 거죠 it is nice of you 에서 you are nice 뒤에다가 노을 붙일 수 있다 to show me the way 할 수가 있죠 당신 착합니다 왜요 to show me the way 해서 나에게 길을 알려줘서 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 건 you are important 가 아니지만 밑에 거는 you are nice 가 되는 것 you are nice 가 되니까 여기는 거꾸로 for you 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t is easy 쉽다 이러고 있네요 not to think outside the box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는 것 think outside the box 가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think outside the box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데 고정관념 깨다 이다 think outside the box think outside the box not to think outside the box not to think outside the box 고정관념을 깨지 않는 것은 쉽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건 쉽다 to do에 낳으면 not to do 된다 이런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니가 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 You are easy가 아니고 Not to think outside the box is easy니까 여기다가는 of you가 아니고 For you 라고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해주고 오케이 그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 핵심 체크 카톡에서 보내주세요 오케이 뭐 안한 거 있나 앞에 다 했죠 다 배웠던 문법들 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구요 그 다음에 본문 시작될 거니까 본문 다 익혀 두세요 다음 동영상 보기 전까지